들어주세요. 전 개인적으로 이 친구 아주 좋아합니다. 아 저 친구 잘생겼구만. 저 친구 이름이 랩몬스터라는 친구인데요. 괴물인가? 별명이 마더, 모델. 모델입니다. 마더라고. 마로. 저 친구는 머리가 왜 저래요? 이 친구는 더 강한이구만. 저 친구는 사생활도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. 아이고. 사장님 제가 조선을 해본 게 여기까지. 깨끗합니다. 저 친구 깨끗합니다.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. 깨끗합니다. 정말 클린하지 못한 친구네요. 저기 진이라는 친구가 아재 개그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던데. 닮은 것 같은데 혹시 아재 개그 하나 할 줄 아는 건가요? 모두 웃기기에는 바로 정직원일세. 혹시. 방구 좋아하십니까? 방구 시원하십니다. 방구 시원하게 끼십니까? 하지만 이 방구를 끼면 안 된다. 이걸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? 방구 뀌지마. 영어로 하면 돈까스. 우리 후쿠도 먹읍시다. 후쿠도 먹읍시다. 후쿠도 먹읍시다. 후쿠도 먹읍시다. 후쿠도 먹읍시다.